파인디지터리 초고속 스마트폰 연동이 가능한 극초고화질 QHD 블랙박스 파인뷰 X3500 파워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파인뷰 X3500 파인디지터리 초고속 스마트폰 연동이 가능한 극초고화질 QHD 블랙박스 파인뷰 X3500 파워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파인뷰 X3500 파인디지터리 초고속 스마트폰 연동이 가능한 극초고화질 QABT 와이파이는 최초 1회 연결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동돼 고객의 편의성과 녹화 안정성을 높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난 영상 녹화 퀄리티를 자랑한다. 전방 QHD 극초고화질로 생생한 영상을 기록할 수 있으며 오토 슈퍼나이트 비전을 탑재해 조도가 낮은 곳이나 빛이 거의 없는 어두움 야간에도 뛰어난 화질로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밝기가 다른 두 영상을 자동으로 합성하는 전방 HDR 기능으로 역광, 야간, 터널, 주차장 진출입 등 급격한 조도 변화 시에도 또렷하게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번호판 식별 강화 2.0 기능을 탑재해 차량 방향 전원처럼 역동적인 상황 등에서도 흐릿하게 보일 수 있는 번호판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방 141도, 후방 124도의 넓은 화각을 제공해 직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장면도 빈틈없이 촬영한다. 이외에도 107일 이상 이어지는 초저전령 또한 전방 141도, 후방 124도의 넓은 화각을 제공해 직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장면도 빈틈없이 촬영한다.